좀비 스타일로 이건 좀비가 아니고 너 지금 다크서클을 만드는 거야? 진짜 곧 할로윈이니까 어때요? 좀 괜찮지 않나요? 어 그거는 지금 뭐 한 거야 지금? 나한테 윙크 날린 거야? 너 뭉클이 맘땡이야 지금 그럼 오빠 여기 오골개 기타 무슨 오골개야 이 사람이 진짜 블랙스완이에요 사업사는 아주 좋은 김기씨야 소심하게 뭐라도 하고 나가고 싶은데 고무손에다가 용기도 없고 나처럼 이렇게 기술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쁜 얼굴에 좀비 화장 포인트 넣는 법 상처는 타투 시간 껍 에스 빠밤 바로 이거예요 빠라밤 스티커 아니에요? 스티커가 뭐니?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요즘에 타투 씨리라고 해요 이거 봐봐 아파! 아 시끄러워 자 이거를 얼굴에다가 붙여주세요 유분기가 원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? 그냥 붙여도 돼 이거 잘 붙어 어디에다 붙여요? 예? 예쁜 부위가 따로 있어요 자기 얼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에다가 붙여주시는 게 가장 예쁜 겁니다 왜? 이 상처가 딱 거기에 붙어있을 때 그게 시간이니까 거기만 보게 될 거 아니야 너랑 나랑 광대효정이야 저는 광대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이런 티슈에다가 묻혀주세요 분무기로 물을 콕콕콕 찢어주시면 50원씩 말릴 동안에 살짝 말려주세요 예쓰 연하자 예뻐졌어 어 예뻐졌는데 너무 탄박이 아니야 누가 봐도 탄박이다 약간 산틴하는 팔로윈? 이 정도 못 가요 맞았어 동마밖에 못 가요 끈적끈적 거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금방 떨어져요 노세원 팩트로 세세세 걷어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진이 보세요 이만큼을 했어요 난리 났어요 너 얼굴 전체 다 할래니? 꾹꾹하신 다음에 톡톡톡톡 털어주는 거 약속해해줘 여기 음영을 한 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핏도는 아이섀도우를 주변에다가 톡톡톡톡 얹어준 다음에 에스 스머지 엔더 스머지야 오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응 맞아 왜냐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상처가 나 있으면 주변이 피 먹는 것처럼 되게 부풀어오르고 빨갛잖아요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너 립스틱 가져왔어? 아 예 어저께 부러져가지고 리얼이다 리얼 손을 살짝 덜어내서 자기가 가장 아프고 싶은 부위 끝과 끝을 짙게 해주세요 여기 한 대 직방 맞으니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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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너무 이쁘게 말한다 너 내 스타일이다 얘 그렇지 그렇지 콕콕 쳐가지고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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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방 느낌 잘 살았어요 난리 났어 지금 와 오빠 스티커만으로도 이런 퀄리티를 나타낼 수도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진짜 대박 자 나도 이제 할로윈 분장 자신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같이 할로윈 파티 갈 사람 체크해주세요 자 김지우 오빠랑 예쁘게 살래요? 아니면 그냥 살래요? 예쁘게 살래요 다음 주에 뵈요 빠이